저는 또 워낙 근육형 인데라서요 많이 먹으면 근육이 듭니다 저는 또 워낙 근육형 몸매라서요 많이 먹으면 근육이 듭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최대한 좀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촬영하고 와서 저도 서울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요가도 하고 이러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집법이란 좀 따뜻한 포근함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따뜻함인 것 같아요 저는 13살 14살부터 숙소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고향에 다니면서 어머님들의 따뜻한 집밥을 먹어보면서 어머니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가족들이 무엇보다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머니가 됐을 때 이렇게 맛있는 반찬과 음식들을 다 차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주면서 요리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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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